4-3-2-1-1-2 아침엔 pare우니 골핏 쓰던 내가 오늘은 반천반천눈이 떠지니까 테이트 날이라 그런지 마치 꿈속 꿈꿨지 셋 Email run and free go 경관문을 열고 나가면 이는 웬싱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나의 혼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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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 비트니스 끓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첨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고감하게 끼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들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가자 오늘 날씨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나의 혼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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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은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을 가고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로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은 두 손의 원처럼 우리 끝이 없네 주인공사람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주인공사람은 아니와 정답말은 잊지 않기로 해 불쾌한 번가 잊지 않았으면 내 따라가 우리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 땅감 없지만 땅감 없지만 오늘 날 말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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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오늘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른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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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